속내공원의 도롱룡, 마흔 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도롱룡 유생을 클로즈업한 영상 두 편을 보십시오. 매기의 수염은 미각에 쓰인다고 합니다. 곤충의 더듬이는 촉각, 후각, 청각, 미각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. 도롱룡 유생을 클로즈업한 영상들을 보면 더듬이 또는 수염처럼 생긴 것이 양쪽 볼에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롱룡이 절지동물인 곤충보다는 척추동물인 매기에 가깝기 때문에 수염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도롱룡 유생의 수염이 왜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약간 검색해보았는데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. 이 수염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. 그리고 수염이 없는 도롱룡 유생들도 많아 보입니다. 이것은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. 수염이 없는 addicted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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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